안녕하세요. 배토윤 글씨의 한애름 원쌤입니다. 오늘은요. 수용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텐데요. 특히 터치에 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ceive라고 하는 단어가 받다, 수용하다 이런 의미니까 우리가 이거를 촉각 수용체라고 번역할 수 있을텐데요. 밑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이제 여기가 지금 피부의 단면입니다. 여기 부분이 피부가 되겠고요. 그 위로 이렇게 모발이 나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 안에서요. 이렇게 촉각 수용체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열을 감지하는, 그 다음에 압을 감지하고 추운지 더운지를 감지하는 수용체들이 이렇게 따로 피부 밑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널리 퍼져 있는 거죠. overall part of the body, 몸의 전체, 신체 곳곳에 퍼져 있는데 그러나 they are not spread evenly. 그러니까 그 촉각 수용체가 퍼져 있지만 이분이 골고루 퍼져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대부분의 촉각 수용체는요.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in your fingertips, tongue, and lips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손가락 끝, 혀, 그리고 입술에서 대부분의 촉각 수용체가 발견된데요. 그러면 여기에 수용체가 많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굉장히 sensitive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해서 작은 어떤 자극이나 이런 것들도 받아진다는 거죠. 그걸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high resolution이라고 말합니다. resolution이 높다고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손가락의 각각의 끝을 tip이라고 하는데요. there, 뭐가 있냐면 about 5,000 separate touch receptors 그래서 각각의, 뭉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각각의 하나하나 서로 떨어져 있는 촉감 수용체가 5,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숫자 앞에 about은 대략이라는 의미여서 수용체가 대략 5,000개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종이에 손이 베이게 됐을 때 특히 더 아픈 이유가 여기에 촉각 수용체가 굉장히 몰려있기 때문인 거죠. in other part of the body, 몸의 다른 부분에서는 there are far fewer, 훨씬 더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촉각 수용체가 있다는 거죠. in the skin of your back, 이때 bag는 등을 말하는 거라서요. 등의 피부에는요. 그 촉각 수용체가 maybe as much as two inches apart. 아마 있을 건데요. 얼마만큼 있냐면 네, 2인치만큼 떨어져 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인치만큼 많이 떨어져 있다. 이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2인치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1인치를 2.5c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인치라고 하면은 5cm 정도 수용체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핀셋같이 뾰족한 물체를 가지고 찌른다고 했을 때 이게 2개인지 1개인지를 알아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혀 같은 경우는 수용체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다고 했죠. 뾰족한 거 2개의 이 사이의 간격이 1mm밖에 되지 않아도 2개라고 인식할 수 있대요. 손가락 같은 경우는 혀보다는 덜 민감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이가 채 1cm가 되지 않고 3에서 8mm 정도만 되어도 2개라는 걸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촘촘하게 수용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그림으로 따지면 수용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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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간격 정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주 촘촘하게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1.1mm마다 이렇게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혀로도 금방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등 같은 경우는요. 3.6cm나 7.5cm 정도 되어야 이 간격이요. 그래야 2개인지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는 수용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처럼 이렇게 간격을 좁게 해서 누르게 되면 하나로 인식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감각, 촉각, 수용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기 하나 있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 정도의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를 이렇게 2개를 딱 찌르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하나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다시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만약에 이렇게 센설물 뉴런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촉각, 수용체가 이렇게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듬성듬성이 있는데 여기를 2개로 찔러봐야 하나로밖에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촘촘하게 촉각, 수용체가 2개가 있고 거기를 각각 찌를 정도로 아주 촘촘하게 있는 거라면 그럴 때는 2개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즉, 수용체의 개수에 따라서 얼마나 촘촘하게 있느냐에 따라 2개로 느껴질 수도 있고 하나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명령문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have 시켜봐라 해서 오형식 동사로 어떤 누군가가 poke you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푹 찔러보게 만들어라. 어디예요? in the back 등을요. 그런데 뭐를 가지고 손가락 하나, 두 개 또는 세 개를 가지고요. 그리고 try to guess. 이때 have라고 하는 동사가 1번, try가 2번이 돼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시켜보고 그 다음에 이런 노력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guess. 추측해보는 거죠. 뭐를요? 목적어 절을요. 그런데 목적어 절 안에서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왔는데요. the person이 문장의 주어고 use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how many fingers로 앞으로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손가락을 여러분의 등을 찔러준 그 사람이 사용했는지 한번 추측해보라는 거죠. 만약에 그 손가락이 are close together, 만약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앞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등 같은 경우는 센서가 이렇게 3.6에서 7.5 그러니까 3cm에서 7cm 정도로 원리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까이 찌르게 되면 그러면 수용체를 하나밖에 건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아마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it was only one.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하나만 찔른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손가락을 좀 퍼뜨렸어요. 예를 들어 여기 36에서 75mm 정도로까지 퍼뜨렸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far apart, 멀리 충분히 서로 떨어뜨렸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각각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개로 찔렀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용체 두 개를 건드리게 된 거니까요.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의 등을 찔렀던 사람이 똑같은 거를 여러분의 손에, 등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요. with a 문사 고문이네요. 목적어가 pp 된 채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눈을 감은 채로 하는 거예요. so that, 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알 수가 없죠. 뭐를 알 수가 없어요? 의문사, 주어, 동사를 알 수 없죠. 얼마나 많은 손가락이 의문사이자 주어가 됐고요. 사용되고 있는 중인지는 알 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감긴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고 if절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be able to tell, tell할 수 있게 됩니다. tell이 여기서 일형식 동사를 쓰였는데요. 그럴 때는 distinguish, 구별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상황일 때 조차도요. 손가락이 굉장히 서로 가까이 있을 때 조차도 여러분은 이거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손등은 그만큼 촉각 수용체가 많으니까 아주 좁게 손가락을 놓고 찔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한번 친구들 또는 가족과 함께 실험을 해보면 여러분이 감각 수용체가 얼마나 잘 반응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